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금속은 문명의 시작과 발달부터 현대사회의 구성 그리고 우주탐사와 미래까지 영원히 사용될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인간이 채굴할 수 있는 영역은 지각 일부에 불과하며 금속마다 매장량과 분포가 달라 희소성과 고갈을 계속해서 우려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금속을 채굴하는 흥미로운 방식인 파이토 마이닝에 대해서입니다. 인간은 지각에서 채굴한 광석을 고온 환원 조건에서의 정련을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속 형태로 가공합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동반되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적인 채광은 지각 내부로 파고들어가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이나 철, 구리, 니켈 등 유용한 금속 원소들을 지표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선호되지 않고 매몰 위험성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쓸만한 광산의 매장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몇 차례 소개한 적 있던 도시 채광입니다. 폐전자기기에서 금을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 원소들을 분리하는 작업이며 금 등의 채굴 가능 매장량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어 성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방식은 완전히 새롭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식물 채광입니다. 이름 그대로 식물을 이용해 온갖 금속을 채광하는 기술이죠. 식물은 생장을 위해 여러 영양소를 토양으로부터 흡수합니다. 질소화인 포타슘이라는 가장 중요한 3개 원소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 황해 흡수, 그리고 철이나 구리, 아연, 망가니즈 등 여러 전위금속 원소도 필요에 따라 몸에 축적합니다. 이러한 화학원소의 흡수와 축적은 식재료로 활용되는 식물에게는 위험성이 되기도 하죠. 중독성 원소인 비소를 유독 잘 농축하는 식물인 벼로 인해 비소 오염된 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핵오염 지역에서 경작되는 식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피폭을 일으키는 것 역시 식물이 특정 원소들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해 저장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유용한 방식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식물은 토양에서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금속 원소를 흡수하며 줄기를 따라 이동시킨 후 구연산을 비롯한 킬레이터로 잡아 독성을 줄여 저장합니다. 만약 특정한 금속 원소를 농축하는 식물을 찾아내 금속 오염 토양에서 경작한다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정 물질을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체내에 저장하는 식물을 초축적 식물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 칼레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피크난드라 아쿠미나타는 청록색 수액을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건조 수액 중량 기준으로 무려 25%가 니켈로 이루어져 있기에 푸른색을 갖게 되는데 주성분은 구연산을 이용한 독성 완화와 저장을 사용했기에 구연산 니켈에 당합니다. 잎과 니켈 이온으로 인해 특유의 청록색을 보이게 됩니다. 몇몇 식물은 발화 단계에서 잎에 다량의 니켈을 농축하는 일도 의외로 발견되는데 소형 초식 동물은 독성 니켈 이온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한 진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니켈 초축적 식물로 리노레아 니콜리페라라는 필리핀 루소스 섬에서 발견된 식물도 있습니다. 이미 항명에서 특징이 드러나는데 니콜로페라라는 이름은 현대 라틴어로 니켈을 의미하는 니콜룸과 담고 있다는 의미의 페르가 결합해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란 뜻이 됩니다. 체내에 최대 18,000ppm까지 니켈을 축적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잎의 X선 형광 분석으로 원소를 분간해도 칼슘이나 망가니즈, 아연의 함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니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종들의 부위별 샘플 채취 후 금소 원소를 분석했을 때 다른 금속에 비해 최대 1,000ppm 이상 높은 니켈 초축적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특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잎에 유독 많이 존재합니다. 니켈 초축적 식물의 종류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필란투스 말고우위는 겉껍질 아래층에 녹색의 수액으로 니켈 수용액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니켈이 흡수된 후 특정 부위만 농축이 가능할지 또 25%라는 고농도에서 어떻게 세포가 손상입지 않는지 밝혀집니다. 토양의 니켈 이온을 흡수해 수송하는데 아연 수송 단백질인 ZNT1과 같은 수송체를 활용하며 흡수된 니켈은 니코티아나민과 같은 킬레이트 분자와 결합해 독성을 중화시킨 후 체간부를 통해 지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포 내 공포로 운송된 후에는 구연산이나 말산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해 격리시키게 되죠. 일반적인 식물은 10에서 1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농도까지 니켈 독성이 나타나 문제가 생기지만 초축적 식물은 최대 3만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까지 축적이 가능해 독성 임계가 3000배가량 높습니다. 그 목적은 초식동물의 섭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세균이나 균류에 대한 항균효과입니다. 니켈 축적 기능 유무만이 다른 두 유사 식물종을 비교했을 때 니켈 초축적 기능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한 세균의 서식이 관찰되었습니다. 식물이 저장한 니켈을 분리한다면 편리하게 금속 채광이 가능할텐데 현실화된 기술일까요? 파이토 마이닝은 실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오돈타르레나 칼키디카라는 식물은 대표적인 니켈 초축적 식물입니다. 더욱이 나무가 아닌 풀이기에 회수나 처리가 더욱 편리하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식물 중량 1kg당 1.7mg의 니켈이 저장됩니다. 듣기로는 생각보다 적은 함량이라 과연 쓸모있는 기술일까 싶지만 파이토 마이닝의 장점은 생산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산업에서 발생한 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는 식물 정화가 함께 이루어져 가용 토지 확대 효과를 보이게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카본 네거티브 니켈 파밍이라는 특징입니다. 탄소 배출이 아닌 오히려 탄소를 제거하기에 탄소 배출권 판매와 보조금까지 연계되어 산업 규모가 급증하는 것이죠. 니켈이 식물 채광의 목표로 주목받은 것은 다른 금속에 비해 채광의 문제점과 사용 분야의 다양성이 넓기 때문입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의 핵심 재료입니다.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데 배터리 세대가 높아질수록 니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2040년까지 전세계 니켈 수요가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니켈이 모든 금속 중 가장 오염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켈의 채광과 정련 모두 탄소 집약도가 매우 높아 평균적으로 니켈 광석 1톤을 정련할 때 약 2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모든 채광 중 지구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원소입니다. 심지어 현재는 활용도가 낮은 광석이지만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라텔라이트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인 40톤으로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사용량과 분야가 계속 늘어나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탄소 발생량이 없거나 오히려 음해값을 갖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며 파이토 마이닝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생산량은 경작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파이토 마이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금속들로 만든 제품도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니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토양 속 금속의 종류는 다양하고 식물마다 선호하는 금속도 달라집니다. 아연은 토양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며 식물 역시 필요로 하는 원소여서 분리가 용이합니다. 니켈은 그보다 함유량이 적지만 초축적 식물이 존재하고 토양 정화에 무게를 둔다면 카드물물 비롯한 금속의 초축적 식물도 유용합니다. 심지어 귀금속인 금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고갈 위기 원소인 코발트는 극미량이지만 토양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귀금속과 기타 전위금속 원소들만이 아니라 히토류에 대해서도 식물 초축적 분리가 가능합니다. 히토류는 존재량 자체가 적다기보다는 토양에 넓게 흩어져 분포하기 때문에 분리와 정제가 어려운 원소들입니다. 이는 대규모 토양에서 에너지 소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파이토 마이닝의 다음 목표이기도 합니다. 식물 재배 후 채취에 연소와 처리 과정을 통해 히토류 원소들만을 분리할 수 있으며 다른 식물 부위로는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거나 펄프, 셀룰로스 생산 등 버려지는 곳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초축적 식물은 우리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는 비소나 카드뮴, 납과 같은 독성 원소부터 유용한 구리, 니켈, 아연 축적이 가능하며 검은잎 버드나무는 히토류 원소들을 농축합니다. 갈대도 다양한 전위금속 원소의 흡수와 함께 초고가의 귀금속인 레늄의 농축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화이트 루피는 모든 히토류 원소를 저장하며 랑프로라임 역시 스칸디움을 포함한 다수의 히토류 원소를 농축합니다. 갈풀은 란타놈과 세륨, 네오디움, 이트륨 그리고 프라세오디움의 선호를 보이고 미국 자리공은 히토류를 농축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붉은 토끼풀 역시 히토류 일부를 농축하지만 카드뮴 함량도 높습니다. 금속 원소가 아닌 셀레늄과 같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도 선택적인 농축을 보이는 식물들이 알려져 있으며 현대과학에서는 이러한 원소 모두가 활용되고 있기에 식물 채광의 가능성은 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금이죠. 금은 도대체 어떤 식물이 농축할까요? 의외로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유칼립투스입니다. 금은 이온화가 유독 어려운 금속 원소인데 유칼립투스는 토양 속 금이온을 찾아 흡수해 나노입자 형태로 체내에 보관합니다. 특별한 사용 목적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유칼립투스에 함유된 다양한 환원성 분자로 반응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이온 용액에 식물을 담가도 금방 흡수해 물이 맑아지며 식물 체내에 금이 합성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는 극미량이기에 단순히 식물에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지만 식물 채광이 활성화되면 목표 금속 외에도 부가적으로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생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속은 광석의 채광과 정련으로 얻어져 왔지만 이제는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해 축적하는 것을 2차적으로 활용하는 파이토 마이닝과 본격적인 농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이토 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소모가 없고 탄소 배출량이 마이너스여서 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니켈이 주된 생산 금속이지만 히토류와 금을 비롯해 다양한 전이금속들 역시 분리 목표에 놓였습니다. 고전적 채광에서 도시광산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된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오염정화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부터는 식물 채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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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